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엄청 좋은 듯이 말씀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경제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좀 반등할 것 같다는 말은 그동안 경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고서도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 확대, 혁신 창업 열풍 확산을 거론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 혁신을 한 사례는 아예 없습니다. 계속 규제, 산업계, 옥죄기, 또 다른 규제, 그런 규제만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규제 정권이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유니콘 기업 30개, 30개 육성 방안으로 매년 우량 벤처 기업을 200개씩 선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 외에 육성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30개씩 육성을 한다는 겁니까?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이 1년에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산업 생태계로. 이런 헛공약을 해대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절망감을 더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평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평가는 산업계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는 부착한 업무 중복, 복잡한 절차, 심의과정 불투명성 문제로 도입 1년 만에 사문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에 이 신산업 영역이 얼마나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규제협파 탈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없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은 허브입니다.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눈가리고 앙화기식의 공약 발표 또는 여론호도용 현실 부정은 중단하고 이 맹탄 공약으로 국민들을 쏟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 공약을 뺏겨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